너무 예쁘나? 에이, 상봉 됐지? 아, 진짜요? 하나, 둘, 셋 둘, 셋, 넷 둘, 셋, 넷 자, 마지막 한 명 아, 뭐였지? 뭐였지? 아 스위스 브이로그 보니까 진짜 가고 싶더라 응? 한정? 그게 왜? 에이 방법이 다 있지 벌써 공항 갈 시간인데 성수 국제공항 갈 시간 2013년 7월 우리 성수 국제공항에서 만나요 아 스위스 여행 좀 해볼까? 여행 티켓이 끝났고 숙소까지 야발력 너무 예쁘나 What time can I check in? 오, 완벽하세요, 진짜로 What time? Hello, how much is it? What time can I check in? Okay, stop Thank you